무장제거 못참지 케이슬더스 케이슬더스가 뭐냐고 하면 말해줄수가 없는데 원래 K 붙은거는 다 그런건데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붙이는건데 원래 그런 밈이라고 K는 이 미친 드로버속 가끔씩 K 슬더스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난감해 아니 알수없는거에 K 붙이는게 밈인데 일단 타격과 수비를 지운다 K 밈 자세가 그냥 아무때나 갖다붙이는게 얼탱이 없어서 K 밈인데 그걸 설명하면 안되지 K 설명 K 디펙트 K 슬더스 상점소리 왜 안나냐 핸드의 드릴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 대충 3개가 놀라면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쥐 화열 화열 pp 냥화염 장벽 노 reversed 오른쪽 그 paralysp 역 imagery 장벽 헬 전체 뱃은 또 강호해서 이거밖에 안깎였다 보셨을까 여기서 나올수도 있는데 참는다 아 안돼 3호 타격에 이중타격 3호 계속 나오네 폭탄 3호 1 꿈 들려보내기 분노 블리트 잡을까? 아니야 얘 나오면은 피좀 깎이겠는데 딸피 남을듯 아이씨 내 피피 피피 뽑아서 망했다 피피 안 뽑았으면 잡는건데 다 나쁜 수리검 수리검씨드네 이거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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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오프전 도움 안 되는거 겁나 많네 사실 1 1 1 2 2 2 2 2 3 3 4 4 5 정말 힘들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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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7 8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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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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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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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6 6 6 6 6 7 7 7 8 9 9 10 9 10 9 9 10 9 10 10 9 10 10 10 11 아니 왜 안맞아 아니 잤는데 이 거 자니까 안맞는거 봐 앉았으며 시드 맡겨서 개같이 맞음 내가 몸 양로야 아니 내 체력 괜히 잤어 염주 꺼져 안먹어 아 뭐 아유 이거 아니 아아보고 바로 이거 먹어봤자 돌고도는 회랑이 낮춰 나올텐데 포탈 포탈하니까 생각나네 포탈 시나리오 라이터였나 그분이 빨리 포탈3 만들어야 된다고 나 이제 너무 늙었다고 데이브 뉴헬 한테 이메일 좀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함 그 팀이 400명 밖에 안된다더만 상로컨을 해왔어야 했네 다 쌍꺼야 다 쌍꺼야 다 쌍꺼야 다 쌍꺼야 다 쌍꺼야 아니 세네코색 막 나가네 정품수 왜 이렇게 힘? 아니 에너지 왜 이렇게 아니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가 없네 쭉 불잡혀야 막을 수 있는데 막았다 스네코가 억가하긴 했지만 우리 스네코 하고 싶은거 다해 아이고 쟤게 다 줘 다 줘요 다 줘 다 줘 제발 다 줘 다 줘 제발 악형 아니면 몽둥이가 맞을 것 같은 다 줘 다 줘 다 찬양 다 줘 그렇게 화형 절힘 대학살 지옥불 연사 유령갑옷 잘나왔다 이거보다 더 잘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이정도면은 잘나왔다 일정해졌고 아 염주졸라 싫어 진 염주영 지나 바꿔먹을까 별필요도 없는데 서랏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불태우는 일격 불격 나름 괜찮은 움직일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옥 불격 비도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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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봉션 벨트.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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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물 야 이거 안먹었으면 조제처럼 깎였잖아 아까 누가 안 좋은일 없다고 그랬어 어메이징 섬트 아 내 향록 향컨 좀 할걸 충격파를 쓸까 불조약을 쓸까 음 어퍼컷 있긴 한데 불조약이 조금 더 달달할 것 같긴 한데 불풍기랑 연계도 되고 고민되네 그래서 불풍기 하나 더 넣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약화 걸려면은 충격파가 날듯 약화 걸긴 걸어야 되니까 아마 심장전에 딜이 조금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불풍기나 절힘 강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일단 충격파는 맞을 것 같고 무감파 향컨 향컨 노누덱하니까 향컨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병박 감콩 한컨 할까 말까 네 하지마 깎아털 빈포션 이도류 감시경 절힘이나 불 뿜기 강화해서 딜 챙기는 게 괜찮을 것 같은 강워도는 지금 어차피 강화해도 별로 안 오르지만 불 뿜기나 절힘은 강화하면은 밸류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도류 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은 불 뿜기가 제일 많이 오르긴 할 듯 와 스네코 너무 정꿈이고 드로우가 너무 노답이긴 했는데 별 문제없어 조금 문제있는거 같아요 왜케 노답이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계속 어지러움 넣어주는 애들이라 무료로 어지러움을 받으세요 내가 이겼다 치즐걸리는 방석 치즐 치료하는 방석 안돼 죽이지마 안돼 죽이지마 이거 꼬라지보수 드로우 꼬라지보수 심장 허어적쇠 캐어드지 않을까 심장 김장 허어적쇠 안하면 아쉬울듯 공료로 서브 강하다 2340 선안 엇가당하면 옆에 터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웬만하면 이길듯 으아 알려 험블러 들고 다녀요님 3티어 구독 35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3티어 3년 감사합니다 흘려보내기 파결 아 재물 뭐야 와우 개꿀 이게 개꿀이지 와 너부터 알자 1컨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하자 며칠 쌓던간에 이스택만 아니면 돼 1컨 할 수 있는 재생포션 자가영성점투 다 이스000 재생포션 재생포션 보다는 아이씨. 재생 포션? 재생 포션 보다는 이거 어차피 넌 도니까 넌 맞자 뭐야 이게 에반데 재밌네 재밌네 엇가 오지게 당한 아! 저 과염 장면은 실걸 못잡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테마스 엇 엇 엇 엇 엇 엇 엇 디브를 썼다가 딜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대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베이저 잡은 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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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역시 아이언 클레드 이김 뭔가 뭔가 아쉬웠음 킹네콕 1망에서 타락 스네코 먹었을 때 만쯤은 이겼지